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2학년입니다. 머니트웨이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장우석 법무장관과 함께 미국 주식의 미치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요. 지금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역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시장에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대안들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벌이라 그래갖고 변동성이 아주 어떤 베타값이 아주 낮은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찌 보면 또 공격적으로 반대 포지션을 잡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금이라든가요.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만정적인 것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종목을 할 수도 있고 ETF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요. 베론즈의 한 선임 기자가, 한 20년 이상 된 선임 기자가 내노래하는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선정한 배당주 7개를 오늘 소개를, 기사를 한 것을 같이 좀 분석하고 소개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치다라든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 만 분 이상의 미국 주식의 간접인들은 모이니까요. 지식 공유하면서 같이 좀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신속한 얘기들은 저는 장우수 본부장인 주로 쓰고 있는 페이스북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의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 학교에서 하는 강의, 방송한 것도 제가 네이버 블로그 2학년의 더머니를 통해서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얼굴은 필요 없으니까 얼굴은 빼고 천천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잠깐만 보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조금 내리면 되겠죠? 네 넣으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목 자체는 이건데요.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7 Dividend Stock for Volatile. 아 타임서이니까 앞으로 변동장세가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비한 배당주 7개를 서기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 쓴 자체에 나오죠. 로렌스 스트라우스 기자라는 저는 이제 변동장세가 오고 4, 5년 정도 계속 꾸준히 구독해서 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쓴 시니어 리포터인데요. 쓴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좀 괜찮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갖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 기사만 봐서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내용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차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2학년 미국 주식인시장 안에 다양한 채널을 또 저희가 그 안에 세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내기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든가 성장주, 그 시리즈의 하나로서 오늘은 배당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은 미리 말씀드린 다양한 재생 목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필요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참 하기 전에 제가 오늘 글은 사실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도 한 번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늘은 전부 다 오늘은 북마크를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다들 화상을 최고 하자 않았기 때문에 다들 많은 분들이 프린트해서라도 볼 수 있게 해드렸는데 극히 일부에서 저희 내용을 강의를 그대로 또 카피해갖고 그대로 변형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대로 또 이렇게 또 작업하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저희의 존재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런 강의는 제가 웬만하면 북마크를 넣어서 보여드리게 되는 거로 좀 양해를 부탁드렸지만 거의 다 보시는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기 전에 디비던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디비던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의 그런 장기적인 누적의 차이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그 영향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 19년 대공원 시기에 그 직전에 보면 14%가 평균적으로 올라와 이건 전부 다 연평균인데요. 13%, 14% 올라갔을 때 토탈 배당을 포함하면 19%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1930년대 대공원 시대에서 많이 떨어졌고 전쟁을 겪을 때 역부점 3%가 떨어졌지만 배당을 줬으면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0,000% 거의 본전은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2000년대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7%였지만 그러니까 리먼서텐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배당을 하면 그나마 손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되겠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10.5%가 연평균 수익이 났는데 실제로 보면 배당까지 포함하면 12.8%가 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배당이 실제로 보면 대공원대로 포함해서 상당히 연평균 주시장의 수익을 올리는데 미국이 꾸준하게 도움을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로렌스 스트라우스 기사는 기사는 아쉽다 말씀드렸던 20년 이상 현직에 계시던 분이 시니어 에디터가 될 겁니다. 배런 매력적인 7종목이라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기본 전제는 이런 걸 깔고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미중 무역협상이 지금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 시즌2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것이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감소되어 있고 연준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배당의 매력이 떨어지는데요.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배당의 매력이 배당 투자가 선호가 되고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과거 변동성 확대 시기에 배당 관련주가 상당히 우일했던 경험을 밑바탕을 갖고 있고요. 다들 이해하실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수한 배당 성향 배당 성향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금음 자체가 계속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현대 파이낸스에서는 현금음을 중시하거든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강력한 현금음을 갖고 있고 strong cash flow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산배분의 효율성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잘 활용하는 매니저가 효율성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영어를 제가 굳이 표현한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경영진의 능력입니다. 경영진이 탁월하게 경영을 하면서 성과를 잘하고 아울로케이션을 잘하는 것들 그리고 현금음을 잘 꾸준히 갖고 있고 그러면서 배당 성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증가할 배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센스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흔히 해서 배당기적주가 25년 연속 배당성 배당 올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겠으나 이거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을 더 잘하는지 까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배당기적주 제일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한꺼풀 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된 것의 방식으로 자기는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네노라는 업계의 애널리스트 업계의 펀드 매니저들과 취재를 통해서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오늘 7종목인데요. 그 중에는 첫 번째 종목이 이 표는 SRE입니다. 신문은 SRE이고요. 샘플라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참 이걸 하기 전에 이건 어떤 오늘의 모든 양식이 SMP500이라고 표시하는 SMP500 기업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7개 모두 SMP500 기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글이 사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2018년에 처음으로 2월인가요. 저랑 장우석 법원장님 둘이 엄청 고생해서 만든 기업 개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기업 개요 SMP500, 나스닥 100 그리고 다오 30이 있는데 물론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한 기업 개요 책에서 제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따로 이렇게 됐습니다. SMP500 나중에 보겠지만 XA로는 유틸리티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한 거기 때문에 2016년이 예정이 되었지만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 판이지만 이게 뭐 숫자는 약간 유익관이 있는 부분은 맞는 숫자가 되겠고요. 이 2018년, 2019년, 2020년은 최근 거랑은 약간 바뀌어야 했을 텐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건 어떤 회사인지만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SMP500 에너지는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력 전용가스, 기타, 에너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회사하고요. 사업은 세대하고 가스에는 일렉트릭 남북 캘리포니아가스 SMP500 남주, 미국 유틸리티 샘프라 멕시코 샘프라 신재생에너지 샘프라 천연가스 등 총 6개 부분으로 구성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꾸준하게 배당을 조금 늘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매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오늘 구성은 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회사 개요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동안 강의를 해보면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기업을 잘 모른다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시간강장 짝게 짝게 만들어 주시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피 떠갖고요. 카피 떠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5월 13일까지의 기준이 되겠고 샘프라 멕시코에 대해서 이거는 배런지에서 어떤 기사를 썼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유틸리티가 유틸리티 관련된 주식이 상대적으로 배당 관련주로 선호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샘프라 에너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숫자도 배런지의 숫자입니다. 31%의 배당 수익률이 되게 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최근 1년 동안 20% 올랐다는 거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PR 대비 20%의 어떤 20배의 그런 거에 봐서 지금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밸류에이션이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이니까 어떤 남과주주 이런 쪽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회사주로 되겠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배런지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여러분들 배당이니까 조금 더 관련되게 시각적으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디비던드 일드가 나오죠. 애니얼 페이앱은 3.87달러 포드가 나오겠고요. 페이앱 레이저는 69%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에 배당 성장은 7.27% 우리 디비던드 그로스는 디비던드 15년 이상 15년째 증가해 왔다는 얘기죠. 오른쪽 하단은 배당금 자체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배당금 자체가 늘려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배당금이 얼마나 좋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1년 동안에 8.62% 올렸고 3년 동안은 평균 8.54% 올랐고 그리고 10년 동안은 평균 10% 올랐다. 배당에 관련된 디비던드 그로스는 디비던드 그로스 써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이 똑같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팀랭크에서 매번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요. 팀랭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표 주가에 대한 현황까지 보여줍니다. 일단 이런 거죠. 배당은 제가 배당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목표 주가라든가 주가 자체에 대한 상승을 대한 시각은 이렇게 많이 갖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길 기대하는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배당을 많이 주면 최소한 너무 이상하게 많이 주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꾸준히 주면서 꾸준히 많이 주면서 주가가 좀 안 움직이기 아니면 조금씩 우상향하거나 안 움직이더라도 배당을 많이 좋아하는 소위 인컴을 시커 인컴을 추구하는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방향이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참고적으로 국내 주식 국내 한국분들은 국내의 건 미국의 건 주가 자체에 대한 포텐도 보시기 때문에 여하튼 이 회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136달러가 되겠고요. 지금 목표 주가의 계류는 6.1% 전체 의견은 모드리파이 한국말로 하면 매수위원이다. 첫 번째 정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쉽죠. JP머거입니다. JP머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이 구성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500이자 다우존수입니다. S&P500이자 다우존수가 되겠고요. 섹터는 당연히 파이낸스는 XLF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2.2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S&P500 기준이 2% 남짓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많이 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주가도 꽤 많이 상승했고 특히 여러 가지 다이버스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워낙 JP머거는 제이미 라이몬 회장에 대한 탁월한 경영능격 이런 것들이 항상 플러스 요인으로 잡히는 것이 JP머거입니다. JP머거는 여기 보면 2.9% 앞서는 약간씩 차이 나지만 그러면 집계 기관마다 약간 다르니까 큰 의미가 없겠고요. 최근 5년 동안에 18.5%의 배당의 증가율이 있었다는 거죠. 안평균 증가율이요. 그리고 8년 연속으로 배당을 올렸습니다. 은행이니까 당연히 2008년 9년에 금융위기 때 살아남는 게 다행이잖아요. 2008년 9년에 보시면 9년 10년에서 배당이 확 줄었죠.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분이 2013년부터 1, 2, 3, 4, 5, 6, 7, 8 계속 올라가고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배당락인은 4월 4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JPMO는 워낙 의견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11%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 의견도 4명이 바이 4명이 홀드 모드레이드 바이디 이해가 되겠고요. 최고는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고는 140달러 최저는 102달러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평균은 122달러 29센트가 지금 JPMO에 잡히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는 당연히 유틸리티가 되겠고요. S&P500이고 밑에 다우가 없죠? 그러니까 S&P500이고 다우 30 아니고 여기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나스닥이 있겠죠? S&P500에 속해 있는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심벌은 NEE가 되겠고요. 역시 지주회사입니다. 공적 사업을 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주요 자회사인 플로리다 파워앤라이트는 플로리다에서 발전, 송전, 배전,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자원 주식회사는 도매 전력 시장에 전역가스, 수력, 지열, 바이온, 메스 등과 무공해 재생 가능 연료를 이용한 독립발전 실소유 개발, 건설, 운영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자료는 저희가 발행한 작년 2월에 한번 발행했고 두 번을 저희가 한 번을 업데이트했는데 작년 10월 판 미국 기업 개요 책자를 갖고 저희가 발행한 것 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곧 나중에 기회되면서 한번 시도를 주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배론지에서 평가한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풍력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최고 회사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것이 넥스트라 에너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야 그렇게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사업에서 넥스트라 에너지에서 사업에서 걸프 쪽에서도 걸프 파워도 갖고 있겠고요.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지금 얘기 많이 하는 것으로 열려 있겠고요. 지금 2.6%의 배당 수익률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당률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시플로우 이거에 캐시플로우랑 경영진의 능력까지 포함됐다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올릴 것 같다 라는 어떤 커멘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이 통계에서는 2.57%를 얘기하고 있고요. 5년 동안 10%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10% 올랐죠. 이 숫자가 여기 숫자 똑같죠. 5년 동안 10.96% 올라갔고요. 특히 1년 동안 12.86% 3년 동안 12.86% 연평균입니다. 올라갔고요. 가장 최근에 배당낙은 2월 27일 날 있었으니까 5월 말에 보면 또 배당낙일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얼마 있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쭉 보시면 24년 동안 배당이 꾸준히 올라간 걸 여러분들 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팀랭크에서 하는 투자 의견이 되겠는데 넥스트랜스는 워낙 다른 쪽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명의 매수 홀드나 셀은 하나도 없고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평균이 202달러에 4.81%의 업사이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PD입니다. APD 에어 프로덕트 앤드 케미칼 인데 이거는 당장 어저께 오늘인가 해갖고 아마 배당의 인상을 발표했던 뜬거로 제가 TV 뉴스 보다가 잠깐 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APD는 소재 쪽으로 분류되는 거죠. Material 쪽으로 분류되는 XLB가 되겠고요. 에어 프로덕트는 75년의 사업 경력을 자랑하는 세계 정상의 산업용 가스 회사입니다. 핵심 부분인 산업용 가스 사업부를 통해서 정유, 석유와 금속전자, 식품 및 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 분야 고객에게 대기가스와 공정가스 및 관련 장비를 공급하게 되겠고요. 에어 프로덕트는 또한 세계 최고의 액화천연가스 공정기술 및 장비 공급 업체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2.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변동선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배런지에서 집계한 기간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시월들한테 지금 배당을 통해서 정부 쪽이 계속 배당 확대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얘기죠? We are returning about half of our free cash flow. 그러니까 이건 뭐 해외에서 워낙 미국 투자가들이 매번 요구하는 건데요. 현금 흐름을 흐르면서 몇십프로를 배당을 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옷도 지금 삼성이나 현대차에 요구했던 것이 막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프리캐시플로어의 50%를 지금 배당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배당을 꾸준히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2.24% 나오겠고요. 페이어레이셔가 배당상의 58% 그런 얘기가 되겠죠. 5년동안 10.88%의 연평균 나왔고요. 배당은 36년째 올려왔다는 거죠. 디비던드 그로스가 36이어스가 나오겠고요. 배당 증가율 오른쪽 보면 많이 나오죠. 12.5일 1년동안 최근 3년은 13.68 연평균 그 다음 10.8 그 다음 10.45 36년 36년의 그림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가 6월 28일이니까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되면 맞네요. 5월 14일날 아마 배당이 인상한 것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가 1.16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지금 보시면 스트롱 바이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6명이 바이 2명이 보유면서 220달러의 투자 목표주가 평균을 갖고 있겠고요. 목표주가가의 괴리율은 8.7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인가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미리 말씀드렸던 허니웰이 있습니다. 허니웰은 심벌은 HON이 되겠고요. 산업재로 분류됩니다. 산업재 섹터는 섹터 ETF로는 XLI라고 표시하죠. 하니웰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대형 종합기술 산업이 흔히 보면 우주 항공 산업 관련 주시고 일단 분류됩니다. 사업은요. 항공우주 자동 제어 특수 소재 수송기기로 구성되고 있고요. 항공우주 제품과 서비스 주거 산업 공업 시설의 보안 장치 감지 시스템 예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 난방할 때도 이런 것들이 허니웰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생산 자동화 시스템 수지 정밀화 전자 소재 반도체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터보 차전도 포함하는 사업 영역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것은 우주 항공 방위 산업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상황 우주이 나오고요. 에비타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PE EPS 주당 배당 쭉쭉쭉 나오죠. 배당 수익률까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앞서 나왔던 배당 수익률과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주가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런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산업복학제라고 Industrial Conglomerate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1.9%의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9%가 절대 많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평균에 조금 못 미칠 수 있고 평균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적금 배론제에서 한 거가 배당 수익률만 갖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고배당 주는 널리 있잖아요. 고배당 단순한 배당 배당 많이 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경영진의 능력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내가 찾은 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프리 캐시플로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지난 9월에 한유엘이 또다시 10%의 배당을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1.97% 나오고 있고요. annual payout 신탁 3.28달러를 4번에 나눠주는 거가 되겠죠. payout ratio가 41% 앞서는 50%가 넘었는데 이건 41% 그러니까 배당성이 나오겠고요. 5년 동안에 배당성장의 배당성장률의 연평균은 13%가 되겠고요. dividend growth는 15년째 올려놨고요. 이건 며칠 안 남았네요. 5월 23일이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5월 23일 전날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97에 나누기사 정도가 받겠죠. 원이어가 13%, 13%, 13%, 18% 꽤 꾸준하게 고정적으로 10에서 13% 정도의 연평균 배당을 계속 늘려오는 회사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주식장에서 보기가 쉽지 않죠. 배당 증가 배당금을 자체로 그린 그래프가 대한민국에서 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해외 주식 투자의 매력은 역시 배당이고 대량의 분기배당 분기배당을 하다 보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 낙이란 것에 대한 우려감이 실제로 없습니다. 지나가면 또 주고 지나가면 또 주기 때문에 굳이 팔고 사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니얼도 지금 어제도 제가 다른 쪽 강의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6명의 바이예견 2명의 홀드 의견 그리고 목표주가 핑크는 178.57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는 187달러에 최저는 163달러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맥코믹입니다. 맥코믹도 역시 S&P500 기업이고요. 필수 소비재죠. 맥코믹 하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후춧가루 이런 거가 생각나요. 맥코믹 맥코믹 후춧가루 딱 그거 아닙니까? 맥코믹은 미국의 대표적인 조미료 제조업체입니다. 가정료 혼합점료 저는 후춧가루라고 생각합니다. 향신료 에센스 식품 착색제 이건 집안에선 안 쓰고 음식 만드는 사람이 쓰겠죠? 파는 음식이요. 소스 마리네이드 소스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라고 그러나 저거 그냥 각종 양념하는 거야. 기타 식료품을 취급하겠죠. 그 밖의 혼합점료 향신료 허브 합성합료 에센스 플라이 가루 등을 미국 국내와 해외 식품 가공업체 및 식품 서비스 업계 제공합니다. 주요 브랜드들 맥코믹 슈워츠 등이 있겠고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겠고요. 에비타도 꾸준히 늘어나고 영업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순익은 약간씩 변동성이 있지만 순익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림 PR은 시장가 보다 비싸게 주당 배당금 배당수익률 EPS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콤이 역시 S&P 업이지만 중형주급의 중형주의 미드캡 컨슈머 스테이퍼 필수 소비에제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를 지쳤을 때 1.5%밖에 배당을 주지 않지만 역시 S&P 업의 디비던드 에리스틱 그러니까 S&P 업에게 배당기적주에 포함된 거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는 기준이 25년 연속이잖아요. 33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raised his payout for 33 consecutive years 33년 동안 배당을 늘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매콤이 주당 분기당 57센트에 배당을 했고요. 그전 52센트가 또 10% 가까이 올린 거죠. 역시 CFO가 적극적으로 캐시 프로를 통해서 결국은 빚도 갚고 그리고 배당을 늘린다. 마지막 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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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기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강력한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도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ividend yield 리액션이 나오고요. 배당성향은 44%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년당 9%의 배당성장이 있었고요. 32년 동안 배당을 계속 올려왔다는 얘기죠. 4월 5일 날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5, 6, 2달 정도 더 있어야지 다시 한 번 배당락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kc는 지금 보면 다른 6종목과 달리 이건 아직은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대비 약간 위에 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위 1명, 4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총은 155달러에 최저는 145달러까지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올라간 것, 위에 있는 것, 이런 것 상관없죠. 객관적으로 다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당연히 테크닉의 XLK라고 우리가 분류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S&P100도 들어가죠. 왼쪽에 나스닥도 들어가죠. 나스닥베이도 들어가죠. 다우존소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다 들어가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이고요. 뭐 모르신 분이 없죠. 하루도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시는 분은 안 쓰겠지만 실제로 보면 직장생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시면 노트북이거나 PC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 MS 오피스를 MS 오피스는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OS는 다 쓰잖아요. 다양한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라이센스 지원을 전개하고 있고요. 윈도우 서버, 컴퓨터, OS 클라이언트 및 서버 환경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업무 자유라, 효율화,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뿐만 아니라 게임 콘솔, 태블릿도 만들고 있죠. 본사는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에비타, 영업이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주당 배당감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은근히 높았다? 낮았다? 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사상채우가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시가총 1위를 다시 회복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꾸준하게 배당을 올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년 겨울에도 46센트로 또 올렸다는 얘기죠. 42센트에서 45%로 올려갔고요. 여전히 AAA의 채권에 대한 평가, 신용평가니까요. AAA,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거죠. 영업률이 60% 넘는 엄청난 수익성을 자랑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캐시플로어가 계속해서 또 선물 결산에서도 11%가 또 늘어나서 135억 달러가 또 캐시플로어가 또 새로 생기는 이런 흐름이니까요. 아프라이딩 캐시플로어가요. 그만큼 현거름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주가는 지금 25배라서 절대 싸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면 그만큼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원룡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클레이저는 이걸 지금 싸지는 않지만 캐시플로어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또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가 엄청난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1.49% 정도 그리고 그렇지만 배당은 계속 16년째에 올려와 있고요. 5년 동안의 연평균 12.14%의 배당이 증가했고요. 5월 15일에 배당 나기였기 때문에 5월 14일까지 샀으면 그러니까 한국식이나 보면 어제까지 샀으면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게 단기처럼 배당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쪽에 관심을 갖자. 배당도 좋다. 배당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22명이 바이, 1명이 홀드, 1명이 셀, 그래서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 평균은 142달러 29센터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통계가 집계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155달러에 최저는 80달까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7개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배시표는 7개에 대한 2018년 5월 7일자입니다.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해서 이 표는 배론즈에서 집계한 표입니다. 배론즈에서 집계한, 배론즈에서 집계한 거니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프라이스란 지난주 7일자니까 큰 의미에 두지 마시면 되겠고요. 7개의 디비던드 일드를 유학표입니다. 유학표가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유학표. 디비던드 일드가 나오겠고요. 마켓 밸러, 시가총액 있죠. 최근 1년 동안 리턴이 나오죠. 2018년에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2019년에 2가 들어가죠. 2, 1, 0, 1, 9, 2 에스티메이십니다. 예측인거죠. 디비던드 나갔고요. 디비던드 페이오브레이션 하면 SRE가 64%를 제일 높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JP모가니 좀 짜네요. 배당성율도 너무 낮게 주네. 30%? 안이외율은 38%? 나머지는 40에서 50%까지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현대차단도 마찬가지, SK도 과거의 마찬가지인데요. 행동주의 투자가 와서 요구하는 거 보면 항상 40에서 60%를 얘기합니다. 60% 쉽게 얘기하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라는 거. 그런 것에 보면 배당 성향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다 싫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머리 아프다 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배당귀족주,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그런 기업들로 구성돼 있는 디비던드 엘리스트코렛, ETF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NOBL이라고 하는데 이거 워낙 유명하죠. 프로쉐일즈에서 사는 거 되겠고요. S&P500에서 주식을 찾아내지만 이거는 독점사항권을 제가 알고 디비던드 엘리스트코렛이란 말이 그냥 특헐받은 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프로쉐일즈에서 사는 겁니다. NOBL이 되겠는데요. 사실 보면 배당을 이런 배당에서 많은 분들이 NOBL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보면 배당률 자체가 배당률 자체가 배당률 자체가 절제적으로 S&P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가 이걸 구성하는 거는 25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제가 봤을 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회사 좋다는 의미가 주가를 떠나서 배당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것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NOBL 자체에 보더라도 배당률이 정확히 하면 분배금인데요. 분배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엑셀런트 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왼쪽은 최근 5년인데 최근 5년 동안에 길게 보면 S&P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이 없고요. 다만 최근 3년에 보면 최근 1년만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컸잖아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NOBL이 이 NOBL ETF가 SPY보다 좀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변동성이 좀 심한 변동성이 큰 구간이나 그러면 큰 구간이라면 NOBL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변동성이 큰 구간. 그렇지만 웬만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두겠다 그러면 NOBL보다는 스파이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배당만 정말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월배당도 있고 다양한 조금 배당을 더 강하게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것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은 웬만한해서는 SPY 지수를 보다 낮아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배당도 훨씬 많이 받고 주가도 SPY 지수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그런 건 쉽게 해서 없다고 보시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때는 그냥 SPY 보시면 되겠고요.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그러면 NOBL 같은 것도 여러분들 앞서 말해서는 종목을 찾기 쉽지 않다. 머리 아프다 그러시면 귀찮다 그러시면 지금 같은 관계에서는 NOBL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구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간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얼굴 보고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당에 대해서 배당 치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장사에서 배당 관련된 주식 7개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배런지의 배런지의 내놓으라는 어련된 선임기자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취재안을 통해서 추천받고 자기가 검증해서 만들 7개의 종목인데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특정 장기적으로 배당 꾸치 올려주는 것만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배당 성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검증 그리고 또 하나는 캐시플로우가 좋아야지 배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얼마만큼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 확고한 검증된 거 그러니까 한 3박자가 어우러진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단순한 배당 그리고 잘 모르는 배당이 아니라 S&P 500 그 대기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 만들었고요 저희는 하여튼 www.goodeconomics.co청 여기 보이시다시피요 좋은경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유료 강의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도 business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신 분은 이런 데다 들어가보셔서 이벤트 할 때다 안일 때다 들어가보셔서 꼭 필요한 강의 있으시면 여러분들 좀 결제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는데 붕마크가 들어서 약간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붕마크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불편했다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지만 최대한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상으로 그냥 본인이 혼자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갖고 또 다른 작업을 2차 작업을 하는 것은 예인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저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배당주 7개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하는 게 다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하여튼 지금 같은 변동성 내지의 저성장 구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식들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에미지터의 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